이번 시간은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 법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61번이죠 용광로의 원료 중에서 코코스의 역할로 오른 것은 코코스의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 합니다 드라이드 한 거죠 그래서 흡탄 작용을 합니다 탄소를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코스는 흡탄 작용 즉 가스 상태로 선철 중에 흡수해서 이런 작용을 한다 열원을 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의 환원을 도모하죠 열기화한 매체 용성과 슬래그의 열을 주는 열기화한 매체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고론의 통기를 위한 스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흡탄 작용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62번을 보시겠습니다 단조용 가열로 해서요 제로의 산화 스케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가열방식은 직접 이렇게 가열하면 산화 스케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이 직화식 이게 바로 산화 스케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의 직화식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63번으로 갑니다 에너지용 합류화 법령상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공공사업 주관자를 묻고 있어요 공공사업 주관자가 설치하려는 시설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연간 2500TO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이런 시설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공사업 주관자는 연간 2500TO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이면서 그 다음에 1천만 킬로와트 1천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TOE로는 연간 2500TO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는 1천만 킬로와트에요 이건 뭐죠? 공공 민간은 공공의 2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민간은 연간 5000TO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그리고 킬로와트로는 2천만 킬로와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민간은 지금은 공공을 묻고 있으니 연간 2500TO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세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고온용 무기질 보온제로서 소경을 녹여서 만들고요 내 약품성이 우수하고 최고 사용 온도가 1100도씨인 것은 바로 세라믹 파이버가 되었습니다 세라믹 파이버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65번 다음 중 전기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전기로는 아크로, 저항력, 유도로 이런 거거든요 푸쉬로는 아닙니다 1번 정답 다음 66번 내아물의 분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원료, 형상, 내아돈인데요 열전드로에 대한 분류는 없어요 4번 정답입니다 다음 67번 유체 역류를 방지한다 역류 방지 밸브 체크 밸브죠 한쪽 방류하면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밸브로 밸브로 리프트식하고 스윙스윙이 대별되어 바로 체크 밸브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멘